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.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. 내 거 맞는 거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자고 했잖아. 그건 너희 거가 아니야. 윤영 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가는 걸 굉장히 있어요. 다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거짓말이라면요. 의심만 키우겠죠. 숨 들이 마시고. 이거 뭐예요? 신콜 그거 아시죠? 내가 개를 고양이라고 우겨도 믿을 사람은 믿고 떠날 사람은 떠돈다. 너 이거 누가 그랬는지 알아? 너 이거 누가 그랬는지 알아? 어ота. 나 애매해. 빠 빠 빠 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